첫 번째, 수현 씨와 세희 씨가 여기 얘기했는데요. 아스트로 문민과 함께 언어영행이라는 의문을 냈고요. 언어 천재인가? 언어 천재. 그리고 세희 씨 보니까 차분하고 조근조근하게 말을 잘해서 정리와. 그러니까 다. 저기요. 본인조차도. 어? 처음 보는 얘기는 거지. 처음 들어요? 아니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슈즈 대 위키미키 이번에는 바로 언어 능력 대결, 방어 능력 평가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대결을 펼칠 멤버 두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혁 선배님이랑. 동혜 선생님. 야, 기회니. 야, 어떻게 언어. 언어의. 아니, 우리 팀에 유인한 외국인 왜 골랐어? 외국인. 외국인. 멤버들 외국인이라니까 수현 씨가 진짜 외국인이야. 아니, 우리 팀에 유인한 외국인이 골랐어. 우리 팀에. 외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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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곳. MP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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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저도 고기 줄 거야. 응. 그래. 그럼 고기는 주지. 가자. amazon. 심지어 드리겠습니다. 발바. 이래, 이래, 이래. 맨떼, 바라. 좀. 좀. И,b 재행이야, 재행이야, 재행이야.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주세요. 이거 낀가가 공감하라. 이거 낀가가 공감하라. 야, 들어도 모르겠다, 야. 뭐라고 그랬어, 뒤에? 낀가나, 낀가나 공감하. 낀가나 공감하? 어, 수현. 어, 수현. 자, 수현. 이거... 이거 갖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아니에요? 아, 이거 낀 거 공감하라. 이거 낀 거 공감하라. 공감하라. 이거 낀 거 공감하라 아니에요. 어, 동혜 웃겼어. 자, 객관식 드립니다. 자, 1번. 이거 들어서 받쳐놔라. 아, 이거 낀가가. 2번. 이거 들어서 올려놔라. 공감하라. 3번.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아, 3번. 4번. 이거 끼워서. 아, 4번. 이거 끼워서 받으로 가라. 4번.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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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맞아, 맞아.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끼워서 올려놔라. 아, 얘가 자꾸. 4번. 3초 드립니다. 3. 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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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끼워서 받쳐놔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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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렸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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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한테는. 은혁 씨는 도혜 씨 말을 듣지 말아요. 스파이다, 스파이. 아, 얘 나한테는 오답 알려줘. 저기다가 정답을. 야. 얘 된 거 아니야? 딜 거 같아. 자, 동해. 팔 좀 좀 잘 주면. 자. 여보세요? 땡땡. 여러분. 땡땡.